광주 톨게이트고요. 잠깐 화장실을 들겠다 가겠습니다. desaf salir 약 2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, 시속 30km로 서행운전하세요. 500m 앞 110km 박스형 단속구간입니다. 우리 준비하는 광주의 분리 아 타실거에요 아 예예 아 예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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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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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